오늘은 늘 해드리던 건데요. 늘 해드리던 건데 이거 기억나시죠? 참나현전 이런식으로 해볼게요. 정신차림 그러면 나의 자성이 알아차려지죠. 그러면 자명한지 찜찜한지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뭘 하면 되죠? 자명한 건 실천하면 돼요. 여기 담겨있는 건 찜찜한 건 하지 말아요. 이해되시죠? 여기 제가 기존 그림에 이 그림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볼까요? 이 정도? 이렇게 항공부, 이렇게 항공부였죠. 기억나세요? 여기까지는 복귀입니다. 그동안 했던 거. 여기 보통 참나현전 깨어있음이죠. 참나현전을 정신차림 해본 것뿐이에요. 참나현전 하면 내 본성이 알아차려져요. 내 안에 있는 그 본성이. 그래서 정신을 딱 이렇게 공적형지, 공적한데 알아차리는 이 자리가 딱 각성이 되면 정신차린다는 건 이 참나자리에 접속하는 거죠. 접속을 하면 내 자성 안에는 원래 이미지, 육바라밈을 어떻게 그려도 돼요. 내 안에 본성이 있어요. 음양오행의 본성이 있어요. 여섯으로 나누는 육바라밈이고 그게 알아차려지니까 이 자성이 알아차려지면 이 자성대로 이제 잣짐, 잣짐을 분석하게 됩니다. 이것대로 이제 사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자명을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것대로 사는 거예요. 실제로. 육바라밈을 구현하면서 사는 거예요. 육바라밈에 맞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거죠. 대충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늘 하던 얘기인데 오랜만에 제가 또 해봤는데 어떠세요? 느낌 오세요? 그래서 이게 미발 공부예요. 이게 일 없을 때. 미발이라는 게 발동하지 않았을 때. 육근의 세계가 생각, 감정, 오감이 발동하지 않았을 때. 여긴요. 생각, 감정, 오감이 발동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분석이죠. 분석이 돼요. 이쪽은 직관의 영역입니다. 이 분석 이거는 여기는 직관 플러스죠. 여기서 받은 직관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건 자명하고 이건 찜찜하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직관의 영역이에요. 생각, 감정, 오감이 없으니까요. 생각, 감정, 오감이 없으니까 정신만 차리고 고요하게 정신 모으고 있으면 그렇죠? 참나각성이 되면 내 자성이, 내 본성이 알아차려져요. 내 자성은 뭐죠? 나의 기본값. 나의 기본값입니다. 그래서 나의 육바라밀, 육바라밀의 기본값 인위해지신 그러니까 오덕이라고 해도 되고요. 오덕이나 육도라고 할게요. 육바라밀을 육도라고 하죠, 불교에서. 건널돋자요. 다섯 가지 인위해지신의 덕이나 육바라밀이 나의 본성인데 나의 기본값인데 이게 알아차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신만 차리고 계시면 돼요. 이것만 하면 참나자리에 접속만 하면 참나 안에 있는 본성이 알아차려진다고요. 나한테 자동으로. 이건 자동이에요. 그래서 일방으로 그려놓습니다. 자동이라서. 자동이라서 일방이다. 이건 쌍방이죠. 여기부터는 쌍방이에요. 제가 그림 그려놓은 거 보면 그래요. 여기부터는 쌍방이에요.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또 이거 하고 이런 거예요.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가능한데 이 둘은 일방으로 그려놓은 이유가 자동이니까. 이건 자동이니까. 자동입니다. 자동. 됐죠? 여기까지. 오랜만에 한번 제가 해봤는데 어떠세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분석을 잘 해가지고 이 직관. 여기서 온 내 본성을 알아차리고 나니까 자명찜찜의 직관이 일단 오잖아요. 그 직관을 잘 알아차리면서 분석을 해야죠. 그래가지고 자명한 거는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죠. 그래서 공부를 크게 말하면 정신차림과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려야 돼요. 정신을 늘 차리고 있고 정신 차려서 참날 접속하면 정신만 차리면 돼요. 정신만 딱 모으면 눈 똑바로 뜨는 게 정신 차리는 겁니다. 정신이 과거나 미래에 세매지 않고 과거 몰라 미래 몰라 현존. 지금 이 순간 정신이 딱 존재하는 거예요. 내 이름도 몰라 하고 딱 존재하면 가장 순수한 정신 상태죠. 순수하게 정신이 지금 모여져 있다고요. 그 순수한 정신에 이 정신차림이라는 게 이게 공적영지니까 순수정신 아니에요. 순수한 정신에서 이 기본값이 작동합니다. 이 기본값이 발현돼요. 오덕과 육도가 발현됩니다. 이게 발현되니까 내가 분석할 거리가 생겨요. 직관이 생기면서 분석할 힘이 생겨요. 직관이 딱 왔잖아요. 내 본성을 알아채고 나니까 이상하게 이상하게 그 전에 내가 먹고 있던 생각감, 정오감이 지금 올라온 생각감, 정오감이 이상하게 이건 자명한 거 없고 이건 찜찜해요. 점점까지 에고의 기본값은 탐진치죠. 에고의 기본값은 탐진치와 희노애락이잖아요. 희노애락과 탐진치로 바라봤을 때는 이게 자명하고 이게 찜찜했는데 정신 딱 차리고 순수정신 상태로 들어가서 에고도 내려놓고 과거, 미래도 내려놓고 정신을 모으고 있다 보니까 기본값이 작동해요. 내 안에서 기본값이 발현되면서 이상하게 육바람일에 맞는 건 자명한 것 같고 육바람일에 어긴 거는 찜찜한 것 같이 느껴져요. 새로운 잣찜이 알아차려져요. 애고적 잣찜이 아니죠. 참나적 잣찜이 알아차려져요. 그러면 그중에 자명한 걸 실천하고 자명실천이라는 건 찜찜한 건 배제하라는 게 들어있죠. 같이 들어있는 말이죠. 자명한 걸 실천하라는 건 찜찜한 건 배제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 이게 여러분 고요할 때 움직일 때 공부 동정이려 미발, 이발 육군이 작동할 때 안 할 때 작동할 때 이게 다입니다. 209밖에 없습니다. 유불선 다 해서 유불선, 기독교 다 해서 이것밖에 없어요. 기독교도 이거죠. 기도와 기도와 묵상 관상 그리고요 말씀의 실천 기도와 묵상 말씀의 이해와 그 말씀의 실천 다죠. 이게 다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감, 정보함을 초월한 이 정신차림 참나 순수정신과 또 성령이라고 하듯이 기독교에서 이 성령과의 만남이 없다면 늘 하던 대로 판단하고 하던 대로 하겠죠. 잣짐을 못 알아차리고 찜찜한 대로 하겠죠. 찜찜 실천 자명 배제가 되겠죠.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학문의 유결이에요. 동서양 모든 학문의 유결은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홍의각당 네이버 카페 가시면 학문의 유결이라고 치면 자료가 나와요. 그게 오늘 교재입니다. 그거 한번 풀어드릴게요. 홍의각당 네이버 카페 가셔서 학문의 유결 치시면 돼요. 혹시 교재를 보고 싶으신 분은 그거 그냥 읽어드리려고요. 제가 예전에 올린 게 있네요. 거기에 첫 번째 주역 공개 주역에서도 뭐라고 했느냐 마음챙김 정신차림으로 내면을 곧게 하고 이게 내면을 곧게 하는 방법이에요. 유교에서는 경이라고 하죠. 한자로 경 공경할 경 이 경이 정신차림을 말해요. 깨어있음 다른 말로 마음챙김도 돼요. 마음챙김 그래서 제가 예전에 조선선비들에게 배우는 마음챙김의 지혜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이분들이 마음챙김의 달인이에요. 정신차림이 마음챙김이에요. 다른 말로 깨어있음 항상 깨어있으려고 하셨던 분이에요. 이게 경이에요. 경 보통 경 밑에다 뭘 붙여 쓰나요. 경천 하느님을 공경하라 하는 것은 하느님 앞에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학당 안 가보셔도 지금 교재가 올라오네요. 그렇죠? 마음챙김으로 내면을 곧게 하고 정신을 차리니까 탐진치의 본성이 제압돼요. 에고는 약해지니까 탐진치의 본성이 제압되면서 참나는 강하게 드러나니까 참나의 기본값인 인위해지 육바라밀이 확연하게 내 안에서 드러나면서 직관됩니다. 이게 경으로 내면을 곧게 하는 거예요. 정신만 차리시면 내면이 곧아집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움직일 때는 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는 이때는 생각이 없을 때니까 마음챙김만 하고 있으면 돼요. 마음챙김만 하고 있으면 내면이 곧아지고 생각 이전에 직관이 돼요. 내 본성이 확립됩니다. 내 본성이 인위해지라는 게 딱 확립돼요. 근데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직관으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느낌 같은 느낌으로만 있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한 생각이 일어나면 이제 알아요. 점점까지는 찜찜하지 않던 생각이 갑자기 찜찜하게 느껴져요. 점점까지는 혼란스러웠던 게 자명해져요. 뭔 일이 있었죠. 생각 안 하는 중에 직관으로 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일으켰을 때 바뀝니다. 생각의 질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자명찜찜이 알아차려지니까 정의로운 일은 구현하고 반드시 불의의 일은 배제하겠죠. 자명하다는 건 정의로운 거고 찜찜하다는 건 불의죠. 그러니까 유교경전 주역에서도 주역 공개의 설명이 있습니다. 마음 챙김으로 경으로 내면을 월곱게 하고 정의로 바깥을 반듯하게 다스려라. 정의인지 불인지 빨리 알아차린 다음에 정의는 구현하고 불의는 배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팎이 항상 깨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경과 은대 옛날 난명선생이 난명조식선생이 저것 때문에 칼에다가 한쪽에는 경 안을 깨어있게 하자. 안을 다스리자. 바깥쪽에는 의 안을 깨어있고 월곱게 하자. 바깥쪽에는 밖을 깨어있게 하면서 정의롭게 하자. 반듯하게 하자. 안팎이 항상 깨어있다는 겁니다. 이게 깨어있음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차림은요. 안팎을 관통해요. 정신 안차리면 이거 실천하겠어요? 그런데 똑같은 정신차림인데 생각이 없을 때는 내 자성만 알아차리면 되고 생각이 일어나면 이 정신차림이 가서 뭘 해요? 자명찜찜을 알아차려줘요. 그래서 정의를 구현해서 불의를 배제하고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 더 강조드립니다. 이 정신차림이 핵이다. 정신을 차려서 자성이 알아차려진 거 정신을 차리니까 사실은 뭐가 가능해요? 자명찜찜이 알아차려진 거 생각 없을 때는 자성 알아차림 생각 있을 때는 자찜을 알아차려야 돼요. 이게 경으로 안을 반드시 하니까 바깥에서 오는 것도 정의를 구현한다는 건 안에 경 깨어있기 때문이에요. 안이 그래서 주역 하나에 학문의 모든 도가 들어있다. 그 다음에요. 그러면 유교만 그러냐. 유교 주역은요. 지금 뭐 저기 3000년에서 공자님 때니까 2000년 훨씬 이전 작품입니다. 대승불교보다 훨씬 빨라요. 그런데 대승불교 대승기신론에서 마명고살이 뭐라고 했느냐. 두 번째 마명고살 불교로 가볼게요. 불교 앉아서 앉아서라는 건 일 없을 때입니다. 생각감정우감 안 일으켜도 될 때 일 없을 때 선정에 전념할 때는 지혜하고 일 없을 때는 선정에 전념하래요. 선정이란 게 뭐죠? 정신 모으고 있는 거예요. 마음 챙김과 자성 알아차림 이게 선정입니다. 앉아서 선정해들었다는 건 선정이 그 멍충이 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 고요하게 하면 정의 쌍수라서 선정이 있으면 지혜가 따라옵니다. 선정해들면 자명해집니다. 나의 자성에 자명해져요. 그래서 내 안에 육바라밀의 본성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대승기신론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고요할 때는 내 안에 진리의 본성이 육바라밀이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때를 지혜하고는 뭘 하라고 돼 있죠. 움직일 때는 뭘 하라고 돼 있죠. 앉아서 선정에 전념할 때 즉 생각 완전히 비울 때 말고는 생각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일체의 상황에서 선과 악을 남김없이 관찰해라. 뭐가 선이고 악인지 자명한지 뭐가 자명한지 뭐가 찜찜한지 남김없이 알아차려가지고 그걸 구현해라. 어떠세요? 재밌죠? 불교 대승기신론이 주장하는 것도 별거 없네요. 공부법은 정의상수밖에 없는데 정의상수만 잘하면 선정에 들어서 지혜가 일어나고 그 지혜를 가지고 실천에 옮기니까 결국은 선정과 지혜가 제일 중요하다. 선정과 이 두 지혜의 덕목들 직관과 분석 이거 양날의 칼을 이용해가지고 이게 선정과 하나가 되면 또 선정과 이 지혜가 양날개가 되겠죠. 직관과 분석도 양날개가 되겠지만 이래가지고 보살도를 세세생생 보살도를 실천하면서 성불재중 나는 부처되고 중생은 중생도 다 구제해서 부처 만들 수 있다. 불교에 다른 신법이 없죠. 이렇게 사시라고요. 앉아있을 때 선정에 그러면 전념하고 계세요? 지금 정신 모으고 계셔야죠. 일 없을 때예요. 앉았을 때는 선정에 전념할 때는 사마타에 전념할 때니까 일 없을 때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진리의 직관 불교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무분별지, 생각 없는 지혜 무분별지가 작동해요. 그러면 이 분별지가 그 다음에 따라옵니다. 무분별지 다음에 이 직관을 받아가지고요. 그 전과는 다른 지혜로운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분별지예요. 분별지는 분별심이 아닙니다. 지혜예요. 지혜. 모든 걸 꿰뚫어보는 지혜가 생겨요. 뭐가 자명하고 뭐가 찜찜한지 꿰뚫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대승기신론의 이 신법도 다른 거 없다. 크게 말하면 선정과 지혜의 쌍수다.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자. 일 없을 때는 선정에 집중하고 일 생길 때는 지혜에 집중하자. 그 지혜란 뭐냐? 자명찜찜 선악을 남김없이 알아차리는 게 진짜 지혜다. 일 없을 때는 다 몰라 하고 쉬어라. 이해되시죠? 세 번째 다시 유교로 올까요? 이제 유교인데 유교긴 유교인데 예전에 그 주역 고대 유교가 아니라 이제 성리학 신유학이죠. 성리학에서는 뭐라고 했죠? 왜 신유학이냐면 이미 불교와 도교를 나름대로 흡수해서 소화해낸 유학이에요. 그때는 뭐라고 했냐? 모근 이색 선생 우리나라의 모근 이색 선생은 이미 불교도 소화해서 부처님도 성인이라고 인정해가지고 조선시대 때 수많은 유자들이 또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어디 부처를 성인이라고 인정하다니 부처는 동아시아에서 유교 선비들한테 부처는 뭐였을까요? 부처는 첫째 오랑캐입니다. 어디 오랑캐 성인을 오랑캐라는 건요. 중화 문명에서 오랑캐라는 건 문명화되지 못한 야만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중화 세상만 문명화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중국에 볼 때 오랑캐인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청나라가 중국을 장악했을 때 조선 선비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제 전 세계에서 문명 국가는 어디 밖에 없어요? 조선밖에 없다. 이게 소중화 사상이에요. 우리가 작은 중화다. 어떻게 보면 신중화죠. 새로운 중화다. 우리가 중화다라고 주장했어요. 선비들은. 이런 사대주의는 저는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뭔 생각을 했는지는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랑캐가 중국을 점령했으니 야만이 문명을 이겼다. 즉 지구상에 남은 유일한 문명 국가는 즉 성리학을 닦는 문명 국가는 조선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 정도로 문명과 야만 개념으로 본 겁니다. 문화의 우열로 보는 거예요. 오랑캐냐 중화냐는 단순히 민족 개념도 아니에요. 문명 수준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모근이색은 도교, 불교를 다 소화했다고요. 그것도 똑같다. 부처도 성인이다. 오랑캐도 깨달음 성인지. 이런 식으로 통큰 발상으로 불교도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근이색 선생이 유불선 회통했던 선생인데 이분 제자 중에는 또 벌써 불교, 도교 배척하는 정몽주, 정도전 다 이색 선생 제자들이죠. 아무튼 스승은 달랐어요. 그래서 모근이색 선생 말씀 가져와 봅니다. 일이 없을 때 마음 챙김은 일 없을 때 정신 차리는 것은 천리보존이요. 이니예지 신이 천리에요. 자성이 천리에요. 천리를 알아차리고 있는 게 천리보존이고요. 일 없을 때는 딱 이니예지 신의 기본값을 직관하고 있는 게 천리보존이고 천리를 내가 품고 있는 거예요. 일 없을 때는 아직 쓰진 않아요. 천리를 이니예지 신을 지금 발표는 안 했어요. 품고만 있지. 근데 알고는 있어요. 직관으로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이 없으니까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요. 생각 안 하고 정신 모으면 이니예지 신이 직관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머리로 알아지진 않아요. 직관 상태니까. 근데 모르지도 않는 게 일이 생겼을 때 보면 일이 생겼을 때 정신 차리고 보면 자침이 딱 알아차려져요. 그래서 천리에 맞는 건 하고 천리에 어긋난 거 인욕은 안 하는 거예요. 저 인욕은 단순히 욕심이 아니에요. 비양심을 말해요. 비양심이나 악심이에요. 악한 마음을 말합니다. 유교에서 욕심을 말할 때는 인심이라고 하지 인욕이라고 안 해요. 인욕은 욕망 중에 양심을 위배된 욕망을 말해요. 비양심이나 악심이에요. 누군가를 해치는 마음이에요. 안 좋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일 없을 때는 일 없을 때 경 마음 챙기고 있으면 경을 하고 있으면 천리 자성이 알아차려지고 보존되고 일 생겼을 때 정신 차리면 천리는 실천하고 인욕 찜찜한 거 인욕은 배제하고 천리는 실천할 거 아니냐. 모근 이색 선생까지 왔습니다. 다를 게 없죠? 각 시대마다 종교마다 자기 종교 최고라고 보는 건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부법은 똑같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그 다음에 태계 선생 이제 조선의 또 성리학자의 대표 태계 선생은 뭐라고 했을까요? 공부의 학문의 유결 신법은요. 일 없을 때는 마음을 맑고 편안하며 고요하게 하되 요동치지 않게 유지해야 하며 그러니까 정신 차리면 항상 인위의 지신이 오롯이 존재하는 그 상태 요동하지 않는 에너지 기에 의해서 기에 의해서 원리 천리가 손상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요. 일이 생겼을 때는 일이 생겼을 때는 일에 따라 올바르게 대응해서 천리를 구현해야 됩니다. 마음이 다른 대로 욕심 쪽으로 인욕으로 안 가게 해라. 욕심으로 가는 건 괜찮은데 이제 인욕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양심에 맞게 하고 인욕을 막아라. 이게 태계선생 가르칩니다. 태계 문집에 나와요. 조선 선비들 입장은 천리 실현 인욕 폐제 이걸 존천리 알 인욕 그러죠. 천리를 보존하고 이 오덕이 오덕이 천리죠. 천리 이니에지신의 오덕이라는 거예요. 천리는 보존을 할 존자 이게 천리의 입에 대는 찜찜한 비양심 인욕이요. 인욕은 비양심이에요. 인욕은 마그랄 자입니다. 아니면 제거할 것 자 존천리 거인욕 존천리 알 인욕 그럽니다. 됐죠? 존선 성리학자들의 신법 선비들의 신법 아셨어요? 선비들의 신법이요. 그러니까 훌륭합니다. 당시 어떤 시대적 제안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신법만은 훌륭해요. 왜 이 신법은요? 불교도 똑같고 즉 대승기신호도 똑같고 자 어디도 똑같으냐 조선 선비들의 유학을 극복하고 나온 게 뭐죠? 동학이죠. 동학 동학 이대 교주이신 해월 최시영 선생은 뭐라고 있냐면요. 해월 신사 설법에 나옵니다. 일이 있을 때는 원리에 따라 대응하고 천리대로 대응하고 일이 없을 때는 정자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챙겨야 된다. 됐죠? 일이 없을 때는 정자하고 마음을 고요히 챙기고 마음 챙기고 있으면 천리가 보존되죠. 유학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유학에 비판적으로 나온 동학에서도 이 신법은 똑같다고요. 그리고 이니에이지 신을 천리로 보는 것도 똑같습니다. 동학은. 이니에이지 신을 조선 선비들이 잘 못하길래 더 쉽게 하는 방법을 내가 알아냈다고 나온 게 동학 최재우 선생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니에이지 신에서 다른 천리가 있다고 주장하지 않아요. 동학은. 그래서 일이 없을 때는 정자하고 마음 정신 차리고 있으면서 이니에이지 신의 천리를 보존하고요. 일이 생겼을 때는 천리 원리에 따라 사리에 따라 일을 처리하면 되는 거죠. 됐죠? 마지막 소태산 소태산 박중빈 선생 원불교는 뭐라고 할까요? 원불교는 원불교에는 벌써 원불교에도 유불선이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원불교는 이미 또 유학에 이런 가르침이 다 들어있습니다. 주역부터 내려오던 유학의 가르침이 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죠? 이걸 무시선이라고 했죠. 고요할 때도 움직일 때도 항상 닦을 수 있는 선이니까 무시선 때가 없는 선이다. 딱 정해진 때가 없는 선이다. 그래서 육근이 작용하지 않으면 생각감정 오감이란 표현 대신에 불교니까 육근을 썼어요. 육근이 작용하지 않을 때는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있으면 되고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자성이 알아차려지고 이걸 원불교식으로 하면 자성 반조가 일어납니다. 일심 양성 정신을 양성하고 있으면 수양하고 있으면 자성이 알아차려지고요. 육근이 작동할 때는 불의를 찜찜한 걸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이게 달라요. 유교랑 다르고 불교랑 기존 불교랑 다르고 동학이랑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은 얘기 하신 거예요. 똑같죠? 원불교도 원불교 제일 신법입니다. 무시선법이 지금 여러분도 시도때도 없는 선을 닫고 계셔야 돼요. 제 얘기 들을 때는 생각할 때죠.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정신을 모아야 돼요. 무조건 정신 차리는 건 기본이에요. 경, 깨어있음, 마음챙김. 정신 차려서 제 얘기를 듣는 데 집중하시면서 자명한 건 받아들이고 찜찜한 건 배제하시면 돼요. 제 얘기 안 들을 때는 찰나라도 정신을 모아서 자명하게 여러분의 기본값인 여러분 자성을 품고 계시면 됩니다. 자성을 직관하고 계시면 돼요. 직관하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그냥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자동 직관이니까. 이건 자동이라고 그랬죠. 자동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자동이에요. 여러분이 생각을 하나 일으키면 자동으로 여러분은 잣짐을 알아차리게 돼 있어요. 정신만 차리고 계시다면 정신만 차리고 계시다면 정신만 차리고 있는 중에 여러분이 한 생각을 일으킨다면 잣짐이 알아차려져요. 그걸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거는 여러분 분석하는 거는 자동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또 생각을 해서 하셔야 되겠지만 잣짐이 알아차려지는 건 자동으로 알아차려집니다. 재밌죠? 정신 차리면 정신 차리고 생각 일으키면 찜찜한데 이거 그냥 자동으로 알아차려지는 거지 생각에서 찜찜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차려져요. 근데 많이 가려져 있죠. 내 내 업장에 그래서 생각을 자꾸 일부러 해줘야 더더더 알아차려집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차리고 있는 게 있어요. 정신을 차리기만 해서 여러분 정신 차리고 사신다는 거는 일 없을 때는 가만히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되고 생각감정호감을 일으킬 때는 정신 차리면서 동시에 그 직관으로 오는 알아차림을 가지고 불허 여러분이 생각을 자명하게 자꾸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의를 구현하라고 움직일 때는 정의를 구현하라는 실천 덕목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도와줘야 돼요. 즉 참나의 작용을 거들어줘야 돼요. 참나의 자동 자동 반응을 여러분이 거들어줘야 돼요. 에고가 좀 인위적으로 거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유의와 무의가 함께 자동과 수동이 함께 굴러가면서 아주 재밌어지는 거예요. 자동을 깔고 가야죠. 정신 차리면 좀 깔고 가자. 정신만 차리면 알아차려진다. 정신만 차리면 당연히 알아차려진다. 자성이 알아차려지건 잣짐이 알아차려지건 알아차려집니다. 제가 이거를 이 알아차림에서 분리해놓은 거는 여기에 분석을 가미해서 따져보는 작용까지 포함해서 분리시켜놓은 거지 순수 알아차림만 따지면 바로 정신에서 바로 와요. 자동으로 와요. 느낌이 와요. 찡하게 느낌 안 좋은데 찜찜한데 자명한데 느낌은 자동으로 와요. 이거를 이제 분석해가지고 더 더 더 선명하게 알아차리시는 것까지 여기 덕목에 포함시켜놨기 때문에 따로 뺀 겁니다. 그래서 홍의각당에서는 홍의각당의 신법은 뭐냐 일 없을 때는 양심 각성 이 전체가 양심이죠. 양심 각성 일 생겼을 때는 양심 실천 통합적으로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이렇게 한 일곱 가지 어떠세요? 유불선 다 종합함 이겁니다. 거기에 이제 동학과 원불교까지 종합해봤어요. 다를 게 없다. 별다를 일이 없다. 이것만 잘하자. 이게 이제 제 주장입니다. 여러분 항상 일 있건 없건 결론은 뭐죠? 일 있건 없건 정신은 차리고 있자. 정신은 늘 차리고 계세요. 정신은 무조건 차리세요. 정신차림에 더 집중을 하면 정신 차리는 거에만 집중하면 생각감정호감이 옅어지면서 자성이 알아차려지고요. 정신은 차리고 있는데 생각감정호감을 일으키면 생각감정호감과 함께 굴러가면서 자명찜찜한 게 분석이 되면서 자명한 건 하고 찜찜한 건 안 하는 힘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활용해서 쓰시면 된다는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모든 좋은 게 올라옵니다. 정신만 차리면 직관이건 분석이건 실천이건 결국 다 정신 차림에서 오는 거예요. 정신 차림에서 사실은 이렇게 보면 다 정신 차림에서 오는 거예요. 정신 안 차리는데 왜 실천을 해요? 정신 차림은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